너무 쑥스럽고 고맙죠 저를 그렇게 생각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줌연 씨는 이번에 처음 만났고 같이 연기를 해봤는데 너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주 가득한 친구였고 또 굉장히 성실하고 현장에서 그래서 너무 즐겁게 재밌게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엔 좀 더 시간이 긴 작품에서 만나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두 분이 진짜 잘 어울리는 케미 같아요 저는 특별히 정해진 장르는 없고요 도전하고 싶은 특별한 장르는 없고 사실 어떤 작품이라도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할 용의가 있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좀 사람들에게 좀 긍정적이고 뭔가 선한 영향력을 주는 뭔가 좀 내가 보면 권선징악에 가깝죠 뭔가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edge set hand li ho ho 하 ANA 으 has his v